내가 6살 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잖아. 바뀌었어. 지금 온통 신경이 지금 새아한테 가요. 3명도 있는데 뭐. 강사님 허리 빨리 가르쳐줘요. 저 허리 아파 죽겠다고요. 바닥에 앉아있으면 안 되세요. 진짜. 힘쓰야 되세요. 아 그래요? 새아 오해할까 봐. 방은이 근데 그건 그렇다. 아 진심이야? 옆에 가봐. 아이고. 아 먼저 일어났네. 따라간다. 아 근데 여러모로 좀 그러네요. 어 뭐야? 어 잘 거야? 오늘 피곤해? 피곤해? 자 그러면. 잘하자. 오늘. 나에 대해서 뭐 듣고 뭔가 이렇게 변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어때? 모르니까. 왜? 맨날 추구하면 추구만 해. 저 종규도 불안하죠? 새아가 변했을까 봐 마음이. 아니 사실 물어보는 거지. 아 그래요? 뭐 끌려도 없어. 그래? 좋겠다. 오늘 대화를 많이 못했잖아 그래서. 2시 반? 2시 반? 2시 반? 2시 반? 내려와. 우와. 우와. 세력 좋다. 대박이다. 뭐해? 나 세야랑 얘기하면서 한 잔만 먹고 자게. 세야랑. 뭐해? 세야랑 얘기 조금만 하다가 먹고 자려고요. 누가 봐도. 손세아 씨. 뒤꿈치 소리네. 참. 왜? 세아 씻고 있는 동안 혼자 계속 맥주 먹고 있었어. 어? 세아 씻고 있는 동안 혼자 계속 맥주 먹고 있었어. 아 진짜? 응. 토니한테 다 먹을 거야? 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막 저어서 향 맡아봐. 너무 약한지, 센지. 향. 향. 업 시키면 안 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진짜 신소한 데이트 같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얼마나 좋을까? 뭔가 자꾸 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당연한 거예요. 아닐까? 어떤 면에서? 그냥 뭐 이런 것처럼. 오늘도 막. 늑대들이랑 있어서? 늑대들이랑.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냥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알았어. 갈 때, 올 때마다. 앉아 있는 곳이 잘 보여서 봤는데도. 저도 다 봤는데. 아 진짜? 어. 나도 못 봤다. 재밌게 뭐. 잘 이러고 있더라고. 진짜 웃긴다. 아 진짜 무서웠어. 아 이때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어. 아 진짜 짜증나는 줄 알고. 아 너무 무서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멀리서 볼 때. 엄청 머니까. 나도 뭐. 하얀 이빨만 보이더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올 때 ¿ 숨어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하하하하. 되게 잘 Imp어나는. 아 맞아. 맞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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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어봤어? 어? 어? 내 걸 열어봤어? 어? 뭐 열어봤냐고? 잔여 유무 열어봤는데 그걸로 말해도 되는 거야? 뭘 열어봤는지? 말하면 안 되잖아 왜 꼬셔 뭐가 궁금한데? 내 걸 열어봤나 그래? 내일 다 공개하는 것 같던데 내일은 공개하겠지 어 생각 많이 주네 나는 그냥 왜 그걸 물어봤냐면 내 걸 열어봤나가 궁금하고 내 걸 열어봤다면 뭐가 제일 궁금했냐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지 음 음 아 그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어떤 걸 열어봤는지를 알면 내가 뭐 열어봤을 것 같아? 네 잔여 유무? 잔여 유무? 오 그래? 아 고백한 거네 얘기했네 우리 같이 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 그거 봤어 너 거 이거 고백한 거랑 똑같은 거 아 나는 자녀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자녀 없어? 어 뭔가 하는 이런 대화나 약간 느낌이 좀 남겨질 것 같아요 아 확신을 하네요 아 확신을 하네요 궁금하네 어 아인 척 해봤는데 말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말을 안 해주네요 아 재미있는 거 없고 그냥 각자의 정보를 다 알게 되고 나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모르는 부분들이 더 남아있어서 음 좋지 2시 반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2시 반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한글자막! 액 액 액 액 액 액